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사우랑과 다위대 왕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위대는 승리자고 사우랑은 실패자였어요. 다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은 가장 복인의 인생이 인생의 결론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아버렸는데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 왜 사우랑은 실패했고 왜 다위대 승리했까? 이 원리와 원칙을 깨닫는다면 이 말씀의 의미만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와 축복의 삶,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을 외운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됐고 영적 원리가 뭔가? 이걸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본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딱 정리가 되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정리가 안 되면 그냥 항상 헤매요. 수풀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원인 물가 아주 쉽게 칠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사우랑은 겉으로 보면 다위보다 훨씬 출중했어요. 키도 크고 외모가 있어서 이야! 역시 이스라엘 왕감이야! 하고 와! 와! 이런 것 같으면 모든 것 짱이에요. 짱. 그런데 사우랑은 실패했어요. 다위나 쳐! 다위나 쳐! 다위나 쳐! 다위나 쳐! 다위나 쳐! 다위나 쳐! 너는 양이나 쳐! 그러면서 사무일 왔을 때 축에도 먹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위나 쳐! 다위나 쳐! 다위나 쳐! 다위나 쳐! 다위나 쳐! 다위나 쳐! 왜 사우랑은 실패하고 말았을까? 뭐 때문에 그랬냐고요. 원인이 어디가 있냐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원인을 몰라. 그래서 실패하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다 사랑받는 자고 출중했고 전쟁이 있고 사우랑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효자였고 똑같이 성령을 다 받았는데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런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에 차이가 나버렸을까? 오늘 또 이 영적 원리를 모르면 사우랑의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영적 원리를 알면 다위나 스스로의 승리와 축복을 늘리게 됩니다. 다위나 스스로의 승리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분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인데 사월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말이 많고 자기 생각에 소양을 좋은 걸 놔두고 진멸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그렇게 큰 사건입니까 왕이 요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끝 끝나버렸어요 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아말렉 진멸이 그렇게 컸던가요 아니 제사 좀 지낸다고 좋은 것 좀 남겨줬잖아요 백성들 말 들었고 욕심이 있었고 말씀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또 아말렉이 뭐냐면 애서의 손자적석이요 육의 후회란 말이에요 육은 쳐서 복종식 진멸해버려야 되는데 뭐 때문에 나도 우리도 왜 신앙성은 실패할까 육신의 소유가 못 죽여 내 생각에 내 생각에 말씀이 거미만 찌르고 쪼개고 돌이 내 갖고 찬 제물로 태워 드려야 되는 이 몸뚱아리 갖고 뭔 말이 많아요 저는요 진짜 여러분 정확하게 훌륭한 목사들 하면 지금 여기 자 제물 왔구만요 말씀이 가라고 왔거든요 콱 찌르고 조개고 칵을 따고 기도에 부려왔고 태워 번제로 그래서 속에 똥 다 버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찬양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그 육의 속을 다 버리고 하늘에 신령한 불이 많은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이슨 말씀에 승리했어요 사우랑이 쫓게 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분자 어떻게 되겠느냐 똑같은 말씀 사우랑은 말씀이 넘어졌고 다이슨은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서 도망다니면서라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기름 분자 어떻게 되겠느냐 자 둘 다 말씀이에요 다이슨은 말씀에 실패했고 사우랑은 끝까지 말씀 붙잡았어요 자 말씀 할렐루야 자 그 뭘 어떻게 말씀 그때그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뜨려지고 영해서나 바꾸어진 과정이 칠판을 통해서 설명할게요 자 인간은 영혼육이 이렇게 있는데 인간은 이스라엘 여정이 애굽, 광야, 가난 세 단계로 나눠진다겠죠 애굽은 유괴사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자마자 애굽에서 종사를 태어났어요 애굽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제 죄의 종으로 태어나요 바로왕은 사단이고 출애굽 세상 애굽은 세상 출애굽 홍해는 세례받고 나와서 와보니까 광야네 광야 이게 뭐냐면 이 광야는 육신에 속한 사람 자 요단강 끊어 여기는 물세례고 불세례 받고 나니까 가난한 땅 신령한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돈이냐 명예의 권세가 있느냐 이런 거 하나님은 육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신령한 자냐 딱 세 것으로만 구분해요 학벌이 있냐 그런 거 안 봐 육에 살아간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육신에 속했다 고린도 교회 은사가 풍부했는데 시교와 부은정이 내가 육신에 속한 자라다 시교와 부은정이 아직 안 깨졌구만 구원받아서 여기 와서 그래도 육신에 속한 광야 나왔으면 근데 아직 시교와 부은정이 아직 안 죽었구만 요단강 끊어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사람 가난한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가난한 땅을 산다는 것은 천국의 기쁨을 누려버려 여기서 여기 명예한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이제 승리한 사람이지 3단계죠 그건 분명히 요단강 성리 불받아야 하지 안 되면 절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말씀이네 진리 말씀 자 여기를 통과하고 됐어요 사우랑 여기서 넘어졌고 다이슨 여기서 이겼어요 여기서 통과하면 혼이 깨져 혼이 깨져 말씀을 여기 봐 영이 왔어요 말씀이 영이에요 근데 영이 혼을 지배해버려야 되고 혼이 육을 지배해버려 하면 이제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육이 혼을 지배했다 이건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소육대로 가버려 혼이 영 지배하면 이제 죽어버린 거죠 영을 죽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혼이 문제는 이제 이게 자아라고 그래 혼 그 혼은 지의 정의 지의 머리 정 가슴 희노애락 의지 행동 그래서 항상 머리를 생각하고 가슴을 품고 의지 행동해서 혼인데 이 지는 지식이요 IQ 경험 영은 영은 경험이 아니고 말씀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혼을 지배하는데 혼이 강해 이론과 생활 파고 자아가 강해 혼을 깨뜨린 길이 뭘까 혼을 나야 돼 아멘이요 혼 나버려야 혼이 깨져 그게 뭐요 권한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 권한을 통해서 광야훈련 광야훈련은 뭐요 모래장 돌밭에 햇빛만 짱진다고 어디 광야에서 농사 짓겠어요 뭐 하나님 어디야지 인생에 주의 종이 되는 사람 광야훈련 잘 겪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한 바다 주의련을 먹여야 되고 이게 광야훈련 안 겪이고요 배부러 등따떠 돼갖고 뭐 박사기를 100개 받아봐야 영의 사람 절대 안 됩니다 보통 교회들이요 1세대 개척할 때 다 울고 기도하고 금식 철회하고 다 해요 그래갖고 하나님 만나고 불 떨어지고 막 그래갖고 빈손을 해갖고 교회에 부흥됐네 막 수천명 수만명이 됐네 그 다음에 성도들은 박사기 미국 유학 굉장히 미국 유학 박사기가 필요하면 필요하겠죠 미안하지만 그때부터 교회는 스톱 기도 안 합니다 그때 옛날에 언론 목사님이 좋았는데 딱 5년이 내 기도판에 싹 빠져버려요 주인이가 그런 거 많이 받고 막 그렇지 미국 박사기 박사기 박사기는요 머리가 좋은 박사기 받거든요 영어로 보는 거 아니에요 논문으로 받으러 교회가 여러분 그걸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의 마음 신령과 진정의 성리의 진리의 말씀에서 임재의 구름기도 불기동도 없는데 영생의 말씀도 없고 순전한 신령과 신령은 저절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 맨날 웃기고 그리고 조직으로 관리 교회가 조직도 필요하지만 이건 영적 생명체거든요 그래서 참 조직 딱딱딱딱 해가지고 눈도장 찍고는 오는 거지 그리스의 생명으로 움직인가 잘 보시라고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는요 예배가 즐겁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었고 자기가 기뻐서 뛰면서 이게 정상이지 아이고 오늘 안 가면 안 된가 이렇게 그건 이제 없지지요 그게 그런 예배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아 신랑과 신부 만나서 기뻐서 좋아서 춤을 추고 자녀와 아버지 만나서 그거 자녀 오라고 신랑 신부라고 하면서 뭐 몸이 건조하는 예배 왜 그럴까 말씀과 성의가 없어요 제가 뭐 그쪽 방에 기계속교 시간도 없는데 이제 빠져네 옆으로 조금부터 빠졌어요 어쨌든 그래 어쨌든 네가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어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진리인데 저 진리를 말씀을 통과하는데 사월아가 거기에 넘어졌고 그걸 통과 못해버렸어요 다이슨 넘어갔고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진앙생활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영의 말씀에 혼이 깨져야 돼 혼이 깨지려면 권한을 통과해야 돼 권한을 통과하면 혼이 안 깨져요 그래서 자아를 깨뜨리는 과정에 모세는 광야 40년 요셉은 감옥 또 종살이 11년 길고 13년인데 다이슨 몇 년 동안 도망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본문에 지금 아니 다이슨 뭘 잘못해 권리아스를 이기고 나니까 아이고 시계줄태여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사월왕이 혼이 안 깨져가지고 권한을 통과 안 하고 바로 왕이 되어버렸어요 솔로몬은 똑같아 그러니까 혼이 안 깨지고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좋지 이러면 사람은 좋은 거 영의 사람은 제 타릅니다 사람 참 좋네 아이고 절대 영의 사람은 기도 훈련 영의 사람 아니고는 사람은 좋은 거도 틀려요 사람은 형같지만 속에는 절대로 꽉 자기가 있어 자기 자기 저도 있어 그런 끼니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날마다 깨져야 돼 그러니까 속았지 속았지 아이고 겉으로도 몰라 참 착하게 생겼네 말도 안 쓰러고 있네 아니요 속에는 살아 움직여요 다 자기 처세술이 그것도 지금 자기 살고 싶어서 다 자기 살고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살고 못 찾고 주의 생명 주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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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보라 이런 사람은 부서지고 깨진 사람인데 그게 흉내 내고 흉내 안 돼 절대 내가 본반 나를 보한다 주님과 연합의 본인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권한의 현장의 훈련이 사람마다 달라요 이런 과정에서 남편이 아주 나를 혹독 훈련을 시키는 아내, 자녀가 직장 상사가 교회의 셀리드가 하여튼 사다 껑껑 오늘도 나를 찔른 사람이 있어 근데 거기서 무엇이 어째? 아직 멀었어 하나 다 보고 있어 응 너 손 좀 더 봐야겠다 근데 미안해 잠 못했어 그거 정말 진짜 부드러워졌어 그게 훈련인데 그게 이 설교 듣는다고 또 받고 있다네요 아, 그렇더라요 그 순간 또 잊어먹어버렸어 배나 넘어져 그리고 모르고 아이고 그것도 회개 아이고 또 한 번 그것이 수십 번, 수천 번이야 지금 저는 그러고도 아직 안 변하더라고 지그찍게 돼 있는 자아가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 출입 십장에 보면 그래서 요소가 말씀에 칼날로 모소가 손을 들고 이거 드리고 그래서 결국 아말렉과 진밀는데 대대로 싸우리라 육의 소원은 대대로 죽을 때까지 싸우라 그만 육은 절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그래서 그거 이제 출입 십장은 고비를 넘느냐 안 넘느냐 너무 거기서 넘어서부터는 이제 십육장에 바로 맛나 먹고 생수 마시고 십주장에 떡 아말렉이 또 나와 성령 받으면 육이 딱 원수가 돼 세상 사람 육의 원수라고 왜 육의 원수요 영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거 속임 하나 나와 오라나는 공간이 되고 사망하는 건 이런 사람은 그래도 구원 받은 사람이 알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온 사람은 죽은 거기는 탕리에서 따라가버라 세상 그런 사람은 뭐지 뭐 너무 너무 심각하니 그럴 필요 없어 웃고 살아 그것이 웃고 살아 예수님 이 땅에 한 번도 웃은 적 없어 말도 안 싫어 성령으로 개빡하자 했지 언제 웃었어 한 번도 안 웃었어요 성령의 기쁨 웃는 거 틀려요 지금 웃어? 지금 불 속에 지옥 가고 있고 이 나라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애통하라겠지 금식을 하겠지 그래서 주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뭘 알아 아이고 큰일났네 나는 왜 이 정도 볼까 탄식 날마다 파울이 오라나는 공간이라 이 사망 몸에서 이 썩을 몸아 애교 안 듣냐고 막 가슴 치고 루터는 회개에다가 졸도 있다니까요 성령의 빛이 있으니까 회개 성령의 빚으면서 회개 안 합니다 반들리반들 해갖고 내가 뭐 5분 10분을 기도할 것이 없다니까 하만 할수록 통에 잡아오고 밤새 기도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토하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천국의 기쁨이 오고 은혜의 햇살이 다 도고 나니까 하늘에 신령한 빛이 오고 은혜가 오고 내 마음이 솜털처럼 가벼워져야 돼 이제 괜히 걱정하고 미워했구만 이렇게 수고하고 무겁니다 다 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해를 씻고 내 집은 가벼우라 주인과 멍해가 같이 가는데 이렇게 쉽고 가벼운 것을 이 말씀 깨달아지 말면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상의 맛을 아직 몰라요 무거운 짐지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보는 것마다 짜증나고 보는 것마다 화가 나고 싸우고 울고 싶고 속이 뒤틀고 뒤틀고 홀딱딱 뛰고 싶고 악을 써버리고 시원하고 돈 엉망감에 가져봐야 절대 돈으로 해결 안 돼 내가 말씀에 해결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생수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내게 물을 먹어야지 생수의 희열 기쁨 감사 하늘의 햇살 오 이 평안함 아이가 어머니 부면서 그 기쁨 교회는요 그 맛을 어떻게 축하 이럴 수 있는데요 아따 오늘 설교 길다 언제 끝날까 딴 생각하고 있어 예배 아니 안 받아 하나님 안 받아요 아니 그렇게 예배도 와서 찬양을 해도 그런데 인터넷 방에 예배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의 신념과 진정 예배가 됩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척추 환자가 두루 넣어가지고 상황이 대면 비대면 그런 말 짓기 전에 나는 어쩌고 그래도 그러면서 울면서 척추 환자가 두루 넣으면서 예배 드린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장소는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문제지 그런데 여기 좀 오기 싫어가지고 설교 듣고 안 되는 거지 예배 어른한테 인사하면서 멀리서 와서 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문제는 그렇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 만나는 기쁨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언제 만나냐 말씀에 순종을 말씀에 저 깨져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봐야 됩니다 2절 봐 시작 환란당한 자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아니 왜 그 다이드한테는 꼭 이런 사람은 모였다요 다이드씨 너 너 환란 빚진 온통한 자 이리 나와라 이리와라 이리와 노숙자 다 실패했구만 빨리 이리와 골랐을까요 그런 사람들만 세상에 실패자요 버림받은 자요 아무것도 없어 어 그러니까 소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드씨 다이드 따라다니면서 한번 죽거든요 이제 상황이 죽어 그런데 성의 역사 그런 사람들이 다이드씨를 알고 소식 듣고 와 와요 그런데 나는 강의 생각들어 사우랑 군대 삼천 정기군사 착 월급도 잘 받고 기급자가 으쌰으쌰으쌰 받고 하난들에 내가 사우랑 군대에 들어갔다 하면 숨통 터져버리지 다이드씨 골랐을 죽이고 이겼는데 왜 우리 왕은 사우랑은 다이드 죽이려고 하지 그걸 생각하기 싫어 인생 복잡해서 싫다니까 그냥 가라고 오라보고 월급 좀 군대로서 하는 거지 다이드씨 이유가 있는 거 없지 더 깊이 생각할 이유도 없어 좀 생각해서 왕이야 왕이야 사우랑한테 찾아가 장수가 왕이야 왕이야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왕 좀 생각해 보세요 다이드씨 골라야 우리까지 내 다이드씨 뭐 잘못해 나한테 좀 말 좀 해주시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니까 뭔 말이 알았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냥 살아 골차폭에 따지지 마 그냥 그대로 살아 WC가 그래 가 뭐 그래 가뭔데 이 단순 무지한 사람들아 어찌라고 마귀한테 당해갖고 마쩜 사우랑은 왜 마귀종 됐을까 사우랑은 지금 다이드씨 시기 미우니까 그때부터 주목하다라는 순간에 여호와의 보리신 악취 딱 들어가고 차가 확 터져요 잘 봐 차가 안 깨졌거든요 차가 혼이 깨져야 되는데 마귀가 어디로 여기서 여기서 여기 통과를 했어야 돼 사우랑은 진리가 말씀을 통과할 때 말씀이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죽어버려야 되거든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어 왜 아말렉을 진별 안 했어 그리고 요것이 인기에 다 가져갔네 그러면 저것이 내 자리에 오면 다힛 그러면 내 왕권을 뺏길 것 같네 왕권 좋아하네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삶 얼마나 산다고 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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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의 원소 왕권 꽉 붙잡고 날 뺏어가라게 저를 죽여버렸었고 그게 자아가 있어 자기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원해서 알아야지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그래 쟤가 내가 개척했어 쉽게 된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만큼 성공했는데 내 말 들어 내 왕국 내 왕국 당의 장권 있어 아 불리 마 거째라고 네 거냐 이거야 와 자기 왕국 좋아하네 자기 왕국 마귀가 바로 들어가 잘하셔야 돼 깨지고 죽어버렸는데 자기 자기 자기를 부인하나 못했구만 네 눈이 바라게 하난데 너 눈이 바라게 하난데 마귀 그대라고 산악과 뭐했구만 거기가 원인인 거야 이것이 결국은 저기 진리의 말씀에서 박해자고 문제는 사우랑은 이 과정이 없이 왕에 뽕 떠버렸어 그냥 한순간에 다이슨 도망다야 죽을 지경에서 통과하고 이리 들어가 버렸어 자 고난이 유익이라 이를 주의 율를 배우게 된다 자 고난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아 진짜로 아멘 해봐 이번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혼 좀 났지 자 통과한 게 좋아 안 좋아 진짜요 와 역시 우리 금요경 진짜 되네 할렐루야 나 진짜 감사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난 제가 정말 기도가 더 됐어요 정말로 온도 기도만 돼 근데 성경이 맛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니까요 나는 그때 오늘 환란장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는 낮아졌잖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도 교회 와요 아파트 50평 100평 되니까 전도가 될 것 같아 들어가도 못 입는데 서민 아파트 20평 참 좋아 옛날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는 나 개척할 때는요 주택 단독제 들어가면요 금방 전도 안 돼 뻔해 옆방울 뺑 덜갖고 세 방울 빨리 가야 돼 알죠 그런 사람이 전도가 돼 그러니까 환란한 자 애통한 자 본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낮아지니까 전도가 되지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좀 나는 깨달은 거 하나 있어 아 자 사우랑의 정기군대 삼촌 군사 으쓱으쓱 죽이려고 다이슨 아들랑거리 숨어갖고 먹고 살리기 힘들어 죽겠고 애통한 자 주여 사우랑의 정기군대 오늘 국가예요 아들랑거리 숨어있는 여기가 교회네 맞아 안 맞아 여긴 다이씨 예수굴소 다이씨 지금 지배한 아들랑거리 교회더라니까 자 역사적으로 언제나 사우랑군대는 국가는 언제나 교회를 핍박했다랬어 이미 숨겨 나와있어 그렇게 돼있어 그런거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느냐고 살아 그렇게 돼있어 왜냐 사우랑은 이미 정기군사가 가지고 이제 결국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마귀가 어떻게든 예수님까지 죽이고 예수님의 사람 사도행위 다 죽이려고 별일 다 하고 감옥에 넣고 맴받고 그래 그런다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구나 당연하지 마귀가 원래 지 부하한테 죽여보려고 그러지 자 그런데 난 또 놀란게 3절의 번과 다윗이 부모 때문에 같이 비난 다닐 수 없어서 왕에 가가지고 나를 하나에 어떻게 하실지 알일까 나의 부모가 한 끼 권한하이다 하고 부모를 좀 맡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여기서 다윗이 날마다 다윗아 날마다 하나의 음성 아니에요 어쩌다 음성 드린 게 응답도 없고 답답하고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인가 언제 끝이 될지 사우랑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다윗이 답답하시냐 그런데 내가 똑 놀라버린 것이 아니 이제 부모를 모하방 앞에 나갔더니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하방과 함께 있었더라 오질급아 시작 시작 선자까지 다윗에게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르스브리 세상에 세상에 유다 땅에 있으면 사우랑이 죽이려니까 국경을 넘어갖고 모합 땅에 갖고 숨어 있으면 죽이면 못하잖아요 아 그런데 세상에 갔어요 내가 다윗이 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여기는 유다 땅 아니에요 일단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들어가시라니까요 아니 들어가면 사우랑 나 죽이려 하는데 들어가요 피어요 링에서 지금 싸우는데 하도 두드름만 하니까 심판 들어가 맞아도 링 안에 들어가서 맞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세상에 찾아가고 권한 좀 위로해 줘야 되는데 권한 더 받으라고 그리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이게 성경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해 사랑해서 그런데 권한 잡아라 뭔 권한이 좋아서 그렇게 하더라 성경을 좀 찾아봐야 돼요 왜 권한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10편 66편 10절 봐봐 자 띄워줘요 하나님이라고 죽게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달려나시 은을 달려나시 은을 불속에 넣어버렸지 하시 쓰며 그 다음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걸려 어려운 짐을 해에 매어두셨고 허리에 드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우리 머리를 타고 하겠네 세상의 머리를 밟아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죽게 해서 우리를 꺼내서 풍부한 것 들이셨나이다 처음부터 풍부한 것 주시지 불 물을 통과 해가지고 사람이나 머리 타고 당기고 밟아버리고 무시 책비 다 당해가지고 인생 꼭 그래야 돼요 어쩔 수 없다 예 어쩔 수 없어요 네가 여기 통과 여기 십자가다 불받으면 여기가 신령한 가난당에 신령한 가난당이 자 근데 놀라운 것이요 요한 내가 길이요 생명을 했잖아요 여기는 길이다 이 단계 진리 단계로 와라 말씀 단계 진리는 원칙이 말씀 통과하고 나면 생명 영생 신령한 자는 주행강을 내 자유화 영이 있는 것 자유화 생명 최고단계 이게 생명의 사랑입니다 여기 단계는 사랑 단계까지 한 거예요 신령한 자세에게 사랑이나 생명이나 같아요 사랑하면 살아나 남편 무조건 사랑해줘봐 그럼 얼굴 빛이 나고 칭찬을 위로해주면 좋아 그래서 전도해야 돼 다른 게 없어 절대 우리는 율법으로 이 기쁨을 줘야 돼 기쁨 새신자들은요 자꾸 잔소리 싫어 조금은 것도 다 잘했다고 막 얘기들 칭찬을 내가 너의 믿음을 주가는 기쁨을 드립니다 다 다 당신 믿음이 그렇게 안 자라 그래 내가 잘했기 그러다 무엇이 어째 싫어 안 가버려 이래 부르는 남자들이 아이고 당신 고마워 당신 오늘 소리가 잘 됐더만 난 당신 어 모레반 좋아 하고 막 좀 그렇게 줘야 봐 그러면 그래 너 다룰게 이러게 당했어요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뭔가 부스레 준 거야 걸음 줘 걸음 밑에 다 파주고 테이블로 줘 그러면 이제 자라요 기쁨 행복 위로 그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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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나요 사랑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진리를 통과 요단강은 죽음의 통과하니까 생명단계에 딱 가려버려 생명단계 그래서 풍방에 가시는데 10편 31편 19절 보니까 주를 두려운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한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보시니까 어찌 크리 큰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로 깨벗어나게 하시고 비밀 장막에 감수사 말다시 은밀하게 하시리다 여와를 산속하니 경관성에 그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운 자를 은혜를 주시고 피한 자에게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 그 내용이죠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나서 나중에 승리의 고백을 해요 10편 18편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와야 내가 줄을 사랑하네이다 내 힘은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 거예요 여와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요 건지신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방패이시오 고래풀이시오 나의 산색 자기가 경험했던 원수를 다 이기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그 다음에 내가 찬송받아 예호와께 아래에 내게 구원을 받으리라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속을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랬라다 그때 6절에 활라 예호와께 아래며 나 하나님께 부리시더니 그의 성절에 들으시며 그 부리즘이 기회에 들렸다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돼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고 회의기하고 토하고 그러면 때가 되면 건조시인데 기도할 때 불임하고 내가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내가 변화를 얻지요 근데 참원 욕기 입삼장이 너무 좋으니까 또 강조인데 여분 그 그 고난에 인간으로서 열 자녀가 죽어버리고 옳음이 악창이 나고 세상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 고백이 앞으로 가도 아니게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 하시고 자 오른쪽 왼쪽 이라 하시니 아나스석 오른쪽 이라 하시니 배울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오른쪽 왼쪽 있다는 거 안 보이지만 있다는 거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따랐다고 안 했어요 지금 길거리 떨어져고 죽게 생기는데 하나님은 안 깼는데 그래도 내가 하는 길 그가 하시니 나를 단련할 수 있는 정같이 나오리라 나는 불속에 단련받고 거기 있어 정금으로 나오려고 쉬운 말로 하나님은 크게 쓰려고 그래 아니 빈털터리가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부인도 도망가보고 자식 다 죽어버리고 악창 나갖고 이제 내일모레 곧 죽게 생기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나 하나님이 훈련시키지 못해 미쳤다 미쳤어 누가 그걸 믿고 그 사람 믿고 고백 마귀도 듣고 하나님 듣고 있잖아요 말을 보면 이 사람 복받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11절이 뭐인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팔았다라고 내가 그의 길을 치시지 않냐 했고 11일 입술에 의견을 어기지 않고 정의 음식보다 입술을 기울겠다 이제 말씀을 갔어요 여기서 회복된 게 말씀밖에 없어 말씀 꼭 어기지 않고 음식을 기울이고 말씀을 기울게 또다 아니 말씀이고 뭐고 내가 죽게 생기는데 뭔 말씀이에요 너 말씀을 다시 건져 말씀 믿고 다시 회복에 믿어 하나님이 말씀 우리 건진 밧줄이에요 근데 말씀을 기울게 없고 이게 정면들과 어려울수록 말씀 믿고 말씀 다 권한당할 때는요 시간만 밤새 정경만 읽어야 돼 치우 치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이 말씀은 진정몬일을 갖고 이렇게 되어버렸구만 제가 다 없어지고 다 빠지고요 이제 다 이제 사기당해버리고 없어지고 10편 30편 이런데 행악자리네 불평하지 말며 투기하지 말라 뭐 악인은 꼭 합자냐 뭐 어머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네 그때서는 눈이 뜯기더라고요 그때만 성경 안 읽고 내가 딴 데 갔으면 이제 성경 영의 사람 못해버릴 거죠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13절에 그런 뜻이 일정한 누가 내게 돌이킬까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임은 그것을 행하시나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작정하 이루고 말고 할 것도 없고 다 인상 끝났구만 하나님 하나님 다 끝났어 나 크게 쓰려고 그래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말 할래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 혼났네 하나님 더 복질려고 그래 해소 안 했어요 우리는 요셉의 감옥이요 그만할 때 듣기 좋았어 안 좋았어 여기 온 사람은 다 그래도 믿음인 사람들고 어떤 사람들은 맨날 우리 목사님 뻥만 친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요 성경들어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작정하시 이루실 것이고 많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다이신데 그래서 곧자기도 내려갔고 상을 베풀고 선한 영혼하고 입사 앞에 죽었다는 말씀이 도망당이며 있었다니까 도망당이면서 요한 내 목에 내가 무좌감스러다 요한 내 목에 무엇이 무좌감하냐 이미 주님 만나서 주님과 사니까 그 자세 행복한데 하나님은 나 목자가 되고 얘를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하면 세빵사라도 저 여자와 저 남자 결혼해서 산다 가면요 부모가 반대를 해도 그냥 어디 달빵한 나자고 둘이 나가서 살아도 너무 행복을 갖고 진짜 사람은 그런 마음 들어 안 들어 들죠 아이고 저 남자 저 여자 따라서 살아봐야 내가 인생 뻔하다 고생을 갔다 사랑한 거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가지 쓰러져 무조건 내가 방에 있어 내가 다 버려다 미개줄게 그러면 진짜예요 주님 살아왔나 사람이 주님 살고 있으면 함께 계신데 무엇이 걱정이요 요아가 내 목자 내가 무엇이 보조 하냐 할렐루야 믿음 정말 주님 사랑합니까 그래 자 결론 한 절만 더 읽고 시계 보면서 빨리빨리 끝내려고 난 자문 16장 1절 너무 좋아요 마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은 나 요아께는 아니라 마음이 아무리 경험해도 하나의 응답해야 되는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호에겐 모두 깨끗하여도 요아는 신명 감찰입니다 권한 통과해라 말이요 하나의 신명 감찰하는데 너 형제 요아께 맡기라 그러면 네 경험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겨요 이불은 맡긴데 안 맡겨졌구만 맡겨지는 맡긴 그게 믿음의 능력인데 그 다음에 4절에 요아께서 온갖 것을 씌음에 적당하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셨느니라 답답 요아께서 온갖 것을 씌음에 적당하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셨느니라 악인 미워하겠어? 우리나라 물씨 미워해야 돼 안 해야 돼? 아이고 미워 머리 쳐버려 적당하게 하셔서 우리 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상으로 회개하고 혼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문식 요구지 말아 그냥 그래 악인도 악한 근데 이 고백이 나와야지 나와야지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다이슨 사우랑 때문에 유도해졌어 사우랑은 피해자여 누가 피해자여? 피해자여 사우랑은 그 마음을 지키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깨졌으면 자기도 훌륭한 왕으로 했어 그 아멜렉 싸움 때문에 저버려가지고 자기를 못 지키고 그러니까 마귀가 늘어났고 마귀가 죽는다 계속 끌려다니고 오늘도 그래 지금 마귀가 죽는다 계속 피파하고 다이슨이 쫓겨다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다이슨 체험해 골짜기도 내려가보고 주의 지팡이도 막대하냐고 귀적이의 삶 능력이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언제 알아요 살아계신 언제 하냐고 저는요 달빵생활하고 쫓겨나는 자 개척은 해놨는데 나가래 2만원 월세 전세로 바꿔줘요 전세 얼마예요? 50만원요? 2만원 50만원 사부이잖아요 내가 50만원만 너가 나 대주면 전세금으로 바꿔줬는데 살살 내기도 힘들고 50만원의 돈이 하늘같은 돈이요 40 몇 년 전에 이제 40년 전에 또 50만원 있어야지 없어 그런데요 기적을 베푸는데 희한하게 나를 돕는 고강년 이비중과 가장 땅을 샀는데 그때 360만원에 샀고 400만원 받았대요 그런데 40만원이 남았는데 우리 박정도사 저 우리 좀 돕지 10만원 합해갖고 50만원 딱 갖다 주었어 갖고 왔어 그날 쫓겨난 날 50만원 갖고 전세금 다겠는데 이제 나중에 둘이 다 대학교 출신 대학 졸업 출신 우리 11조 계산 잘못했네 아니 40만원이면 4만원 11조 내 40만원 50만원 갖다 줘버렸네 그때 하나에 헷갈리게 해갖고 자 그러면 저는요 하나에 헷갈리게 해갖고라도 갖고 와야 내가 안 쫓겨라잖아요 지금 50만원으로 틀려 감격이 없네 아니 한번 쫓겨나봐요 뭐 알겠구만 세상에 그럼 풍족한 사람이 그 감격을 얻겠냐고 못 느끼죠 못 느껴 그날 쌀이 딱 들어있는데 한 가만히 딱 갖고 왔어 그러니 날마다 자 하나님이 나는 쌀 한 가만히 돈 오시면 갖고 왔다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신바람 나왔나 신바람 나죠 언제 저 광야훈련 이 광야훈련을 다 여기다 신령한다거나 먼저 영이 열리고 음성도 들리고 근데 이 과정을 통과하고 여기 온 사람들은 목회를 해요 진짜요 근데 저 광야훈련을 통과하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박혜다 당연히 성리를 낳고 못해 그리고 날마다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안 돼 대체 영기를 모르는데 성림 음성이 들려 기도를 해 기도가 밤새 철화해도 밤새 철화가 4시간 하는데 순간 지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홀리기도 많고 그리고 기뻐 하루는 빠질 수 없어 너무 재미있어서 날마다 산에 혼자 혼자 산에 올라가 봐 자살 꼭대기 제가 지금 산바람 내가 저기서 100일 차례하고 그 장소를 보고 옵니다 주여 주여 그때 내가 하나님 그래도 응답하셨네 그러면 인생이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 만난 경험에 스토리가 있어야지 그저 몸이 건조하니 밋밋해 밋밋해 그저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뭔 재미있어 홀리기가 뭐 있어 그렇구나 권한은 광경이 복이구나 그때 만났고 기도했고 울었고 슬펐고 아주 마지막 끝자락 와갖고 그때 하나님이 기적 역사해갖고 그때 그때 그렇게 또 역사하셨는데 날마다 주님의 동행의 기쁨 인도받는 기쁨 깨어진 기쁨 그 영의 사람 성의 사람 그래서 그렇구나 신령한 영초세계라니까요 평안해 그러면 사랑도 사랑이 되어진 사랑이 되고 믿어진 믿음도 오고 연기도 열리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없고 예 이미 나는 주님 만났어요 광야를 통해서 만나서 변화됐어 그래서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사랑의 사람 성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받고 하나님의 단순화 높으신데 여러분 새끼 밥 먹고 가요 어차피 내 것 아니요 그냥 누리고 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공원 공원 산책 오는 거지 내 것 내 것 공원 그래 두 끼가 내 앞에 있어야 됩니까 이 땅도 똑같아요 도저히 다 앞에 있나 봐 가만 놔도 가 내 것도 아니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얼마나 많은데 가져가서 못 하면서 거기에 신경 다 쓰고 앉았네 잠깐 지나가고 마는 인생들아 이거 어리석다 어리석어 잠깐 살면서 주님 갔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명 감당했냐 이 나라 그때 네가 검수 기도했냐 그래 네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 네가 거기서 낙심했냐 기도해서 사단과 싸워서 이겼냐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돌아간지 알고 있냐 기도했냐 어떻게 했냐 네가 내 중으로 내 심장 가지고 살았냐 얼마나 나 물어볼 것인데 내가 자기 이루실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마지막 나 죽은 순간 이래서 딱 이제 숨이 넘으면 가만히 누워서 인생이 딱 주말에 전화할 거 아니에요 나 그 생각에 죽기 전에 어떻게 살까 그때 조금 더 자랄 건데 그때 그때 용서해 줘볼 것인데 그때 베풀 것인데 그때 내가 그때 성질을 안 내 것인데 그 사람은 힘들었을까 그냥 왔다 가면 인생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성기고 내 안의 행복을 기쁘게 해줄 수 있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꼬라인해가지고 내 안을 힘들게 했을까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때 그때 개척교의 전도사가 성교사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얘 그렇게 매몰차게 내가 놓쳐버렸을까 그거 주워도 되는 건데 주면 또 복도 줄 건데 왜 내 계산에서 미워했을까 별이걸 후회가 된다 내가 좀 더 베풀 것 내가 성길 것 내가 사랑할 것 어차피 왔다 가는 인생 주님 앞에 내가 뭘로 갔을까 그 후회해야 되겠습니다 주요 나는 은혜로 최선 다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울었지만 그래도 주님 나를 살려주셨고 거비거비 함께 하셨고 무디는요 백만명 전도가 하늘만요 오 하나님이 내게 보인다 천사가 보인다 천국을 보면서 막 기뻄이 올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믿다가 타락이 하고 귀신이 쫓아 막 그러면서 무서워하고 막 도망가서 잠깐 지내요 어떻게 인생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냐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냐 최선을 다하고 영적인 원리가 잠깐 가요 근데 광야 통과하세요 사우랑 좀 비참하게 되지 말고 다이세의 영광과 승리가 있는 복단자 되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